대단하셔요 이 여깄가 머리 차래를 마실라고 끝나고 영상이 이렇게 먹은 듯이 했는데 나야 가나 벗고 물을 타고 자꾸 화장물 우리 2분 전에 만난 사이야. 2분 전에 2분 전에 만난 사인데 이래 그래서 한 번씩 더 넣은 게 더 격뎅 되어있는 게 없지 극밥을 여기다가 한잔 남들 속 안 썩은 게 어디 있겠어? 지금 여기 어디 있어? 내 안에서 내 생각에 다 있는 거지 어째서 잘 통하는 거야 아이고 좋아요 그렇게 못해도 그런 사람이 너무 좋아 그게 긍정의 힘이에요 맞아맞아 나 밝은 사람은 얼굴이 밝으면 안 입으면 그렇지 그렇지 우리 한 3분 전에 만난 게 밥을 먹던 차를 먹으러 갈까요? 밥을 먹던 차를 먹으러 갈까요? 멋있다 진짜 멋있다 이거 봐 이거 글입니다 그쵸? 마지막 글입니다 일단 이 뷰인데 뷰가 끝내줘니까 그러니까 나쁜 사람들 중에 좋은 사람 어 좋은 사람도 너무 많아 진짜 그쵸? 그러니까 유유상승이라고 좋은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돼 응 저 에너지가 이거 우리 여기까지만 찍고 네 뭐 먹으러 갑시다 네 안녕 우리가 만난 지가 한 40분 한 40분 여기 이제 동천 쭈각집에 와서 이렇게 차는 그렇고 꽤 됐으니까 이제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만난 지 한 시간도 안 됐는데 밥을 먹게 됐어요 이제 괜찮았다고 이제 나이도 이름 누굴로 아직까지 응? 이런 경우는 아쉽고 뭐 이쁜 얼굴인데 핫평발음 별로 내가 내가 두 장도 해야될 것 같아 그래서 핫평발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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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낙도 몰라 지 Search 아니 일단 다녀? 갑천에서 유희가 되어서 여기가 합의하여 온 거잖아 나이도 몰라, 이름도 몰라, 주소도 몰라 어디 사는지 거의 갑천 금방에 사는 거다, 전화번호 주고받고 있는지 이렇게 해야 되겠지 그래서 큰 인연이 그치? 보통 2년은 아닌 거 같아 사람들 나올까 봐 여기가 대용 무기예요, 여기는 무기 크네 비벼유 아유, 곱게 생기셨네 네, 감사합니다 화장도 하나도 안 했는데 립스틱 내가 잠깐 준 거예요 너무 맛있게 생겼어 오래간만에 먹어서 짜장면 진짜 오래간만에다 맛있겠다, 진짜 맛있게 생겼어 아유, 맛있어요? 네, 맛있어요 고마워 면치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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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보세요, 봐봐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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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르는 거면 또 면치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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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사 순놀림이 아니죠? 네, 잘 해 봤어요 어때요? 잘 잘 요리해요 헉? 이런 거 못 봤을걸요? 참봐요 하하하하 너무 잘하고 있어요 입라인만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미인이시네 아니에요 미인이세요 이름이에요 피부 아니, 피부도 화장도 안 했는데 피부도 좀 먹고 맛있다 아, 진짜요 화장도 이렇게 elf 너무 맛있어 아, 진짜요 근데 미인이네요 잘해 나 나 나 나 나 나 오 네 나 verse 3분만 좋아해 제가 유튜브 한지 2년 10월 17일이 2년 된 날인데 한창에서 항상 지나가신 분들도 축구해 보고 학생들이 축구하고 하는데 저는 혼자 다니는 게 같이 다니는 줄 알고 혼자 촬영하고, 혼자 편집하고, 혼자 타고 하는거에요 근데 식사까지 한거는 오늘이 처음이에요 여태는 아닌거에요 그죠? 근데 뭐 치고도 비싼거 같아서 꼭 치고로 지내면 좋을거 같아요 이쁘죠? 가장 안했는데도 이뻐요 엄청 좋은거에요 아 왜 이래요? 아니 근데 지금 뭐 이래요? 아니요 노니까 내가 아까 불러가지고 영상도 찍고 노닥거리고 해야겠고 좋은사람 잘 만나서 먹가지고 좋은 인형인거 같아요 나 친하게 지내려고 응? 맞아요 나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데 그냥 느낌으로 너무 좋으니까 좋은 친구로 이제 좋은 친구로 낳는거고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구독해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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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람설정은 안해주세요 꼭 끝까지 봐주세요 알래주세요 구독해주세요 구독해주세요 구독해주세요